어제저녁 일본 서쪽 해역에서 규모 6.0 강진이 발생하면서 제주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 제주도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. 건물 바깥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. 같은 시간 다른 곳을 비추는 화면도 움직입니다. 10초가량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시각, 제주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20건 이상 119에 접수됐습니다.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저녁 8시 54분쯤.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규슈 가고시마 서쪽 179km 해역입니다. 규모 6.0의 강진 여파에 제주에선 진도 2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.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고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. 4년 전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직선거리 300km의 서울에서도 감지됐는데 일본 진앙지와 비슷한 거리에 놓인 제주에서도 지진의 여파를 느낄 수 있던 겁니다. 그렇다면 제주는 지진 안전지대일까? 최근 4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29번. 기계만 관측할 정도의 규모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지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흔들리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지진의 일은 오면 올수록 에너지가 점점 증폭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자연재해. 일본 지진대에 따른 제주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